CTS 충북방송 운영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2019년 임원 신년 할애 예배를 갖고 한 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CTS 증평 운영이사장 추용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충북방송 이사장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한다며 CTS가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할애회에서는 각 운영이사와 평신도 운영위원 직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등 2019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